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5월 월간 견적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던 월간 견적인데요 일단 이번 월간 견적은 워낙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첫 번째 70003D 제품 봐라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SOC 전압이 1.4 이상 들어간 경우에 드물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1.4 들어갔다고 무조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렇게 안 들어간 보도는 증상 발현한 걸 아직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도사들이 다시 바이오스를 다듬어서 내놓고 있으며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최신 바이오스가 없는 일부 제조사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셨다가 업데이트 하시면 걱정 안하고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 지금 7000시즌 3D 뿐만 아니라 노멀까지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꽤 많거든요 대충 따져도 한 200여대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으니까 너무 겁은 먹지 마시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나 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모리 불량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많이 불편함을 겪었건데 대충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좀 심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D4보다 D5 메모리가 불량률이 좀 높긴 했었는데요 믿음의 삼성이 생각보다 꽤 많은 불량이 나와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보니까 PMIC라고 메모리 쪽에 전력 관련 컨트롤 하는 부분이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적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 관계자가 뭐 기자분하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사실 4월 중순이 지나고 난 뒤부터 불량률이 확인량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리스크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웬만하면은 최신 주차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찝찝하시다면 팅그룹 메모리 같은 거 아니면 마이크롬 메모리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마이크로닉스 850W 파워 일부 4080 제품에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8핀 2개를 16핀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8핀 3개가 필요하면 조금 또 고전력이 필요한 4080에서는 호환성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화면에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지금 케이블 싹 다 바꿔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나 불편하게 겪는다면 케이블 교체받으시면 될 것 같고 출고가 일단 어차피 막혀있고 다 개선품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는 문제는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찾는데 이미 불편함 겪으신 분들은 케이블 달라고 하면 공짜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본사 쪽에 전화하시면은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 B650 보드, X670 보드 물건이 잘 없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대원 측 제품의 입고 날짜는 5월달 2주차쯤, 빠르면 1주차쯤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외의 회사도 보통 1, 2주 텀으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근데 당장은 좀 부족하니까 있는 것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입고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RTX 407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90만원 정도 하는 과학기계 출시가 돼서 엄청 메리트가 없어 보였는데요 근데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가하는 거, K4존, 타세우 게시판, 눈팅 하시면서 대충 한 80만원 정도에 주시면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대충 30, 80 정도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채굴 제품 집주에서 못 사겠다 난 새 제품 쓸래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5월간 견적 하기 전에 이슈 정리 한번 끝마치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0만원 인텔 견적, 40만원 AMD 견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간단한 사무용, 인강용, 매장 포스용, 영상 감상용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영상 감상도 엄청 고해상도에서는 조금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집에서 FHD, QHD 정도에서 사무용으로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게임도 있잖아요 캐주얼 게임이라 적어놓긴 했는데 롤도 옵션 타입해야 될 정도로 내장 그래프 성능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용으로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알려드릴게요 뭐 맞고 치거나 아니면 카드 하는 것 정도는 될 것 같긴 해요 여튼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사는 게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당장은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AMD로 가십시오 이 둘이 사용용도가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뭐가 더 확실히 낫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멀티 성능은 AMD가 좀 더 좋고 내장 그래프트도 AMD가 좀 더 좋은데 싱글 성능은 인텔이 좋기 때문에 따릿하면 인텔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진짜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로 가시고요 설명은 제가 인텔하고 AMD 둘 다 해드릴게요 일단 인텔 거 보자면 인텔 펜티엄이나 셀러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고 사실 보드 가격이 좀 높아져서 10만원대로 다 구형 제품 쓰기도 별로고요 10,100 같은 거 지금 만약에 산다 그러면 12,100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 한 것 같아요 13,100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신형인데요 하시는 분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12,100이나 13,100은 똑같은 기반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2세대를 그냥 리네이밍한 게 13,100이에요 물론 13,600에 이래되면 리네이밍한 건 아니고 아예 구조가 바뀌었는데요 저 12,100 제품 그리고 13,100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클럭만 조금 진짜 뚱껑만큼 13,100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2만원 가량 산 12,100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얘네들은 발열이 낮기 때문에 기본 클럭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H619N-K나 H610MH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둘 중에 내가 살려고 하는 시점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매장에서 더 저렴한 제품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기능이나 성능 이런 거 다 대동소위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는 삼선전자 3200 메모리 8기가 2개나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 8기가 2개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짝수로 가십시오 홀수로 가면 CPU 성능도 떨어지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대폭 하락합니다 CPU 성능은 10% 정도 내외로 떨어지는데 내장 그래픽은 20, 30% 떨어지기도 하니까 어쨌든 메모리는 무조건 2개로 꽂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하는데 굳이 4기가 짜리 2개 들어와서 꽂지 마시고요 8기가 2개 꽂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는 별도로 달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사야 할 건데 보드에서 디서브, 옛날 구형 아날로그 파란색 포트 그리고 HDMI, 디지털 포트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모니터는 다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모니터 출력 포트 봐주시고요 이번에 SSD가 좀 변경이 됐어요 P31을 우선 추천하다가 970 EVO 플러스를 우선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전에는 비슷비슷했으니까 얘네들 분량률도 거의 없고요 둘 다 그리고 성능도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면 더 싼 거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970 EVO 플러스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P31도 그래도 한 5000원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예전히 써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1번 쓰든 2번 쓰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 브론즈 파워 넣어놨는데 저거 말고 그냥 밑에 FSP 500W 스탠다드 넣어도 됩니다 근데 파워를 여기서 더 낮추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350W 400W 파워 있는데 왜 500W 쓰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전력 소비량 딱 따져봐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컴퓨터 좀 아시네요 근데 왜 500W 쓰라고 하냐면 여러분 350W 400W 파워 중에서 솔직히 QC 제대로 하는 애들 별로 없고요 그리고 걔네들 분량률 꽤나 높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품질을 가지지 못합니다 파워 한 번에다 고정나면은 거의 재조립해야 되는 수준으로 뜯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분량률 낮은 1% 내외 분량률밖에 안 되는 저 두 사의 제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마이크로니X 루키 27000짜리 넣었는데 뭐 특별한 제품은 아니고요 작고 CD로 믿고 조립하기 편한 케이스라서 넣어뒀습니다 자 그렇게 부품을 쭉쭉쭉 고르면은 12,100으로 본체 견뎌자면 48만 4천원 근데 이게 인터넷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 구매할 때는 한 50만원 정도 될 거고요 조립공비 포함은 55만원 54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혹시나 그래도 나는 신형이 13,100 꼭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대충 부품 가격이 50만원 초반 정도 나올 거 같고 조립공비 포함하면은 50만원 중반 정도 나올 거라고 보이네요 어... 만 100에 가격이 애매해서 보드도 거의 다 품절되거나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12,100 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게이밍 PC는 아니고 유튜브 감상, 웨스팅, 간단한 서무용 사무용, 매장 포스, 인강용 등의 저렴하게 쓰는 PC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인텔의 50만원대 견적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은 AMD 40만원대 좀 더 싼 사무용 견적을 보도록 하죠 지금 라이젠 루누아르 4650의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1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어요 물론 이게 현금 최적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 때는 13만원 살짝 더 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CPU거든요 저거 멀티 성능 꽤 괜찮아요 그래도 6호급이라서요 그리고 게임은 잘 안 들어가겠지만 내장래피 성능이 대충 지포스 750 수준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표시하는데 별 문제 없고 롤은 옵션 탭하면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롤보다 더 저사양 게임 옛날 캐주얼 게임들 있죠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즐길 수는 있겠죠 그 정도 수준은 돼요 근데다가 어쨌든 6호기만이라 멀티 성능도 괜찮은 편이라서 사무용으로 엑셀 편에 띄워놓고 동영상 하나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카톡 켜놓고 이 정도로 쓰는 데는 별 부담 없습니다 매장 포스용으로도 음악 켜놓고 매장 포스기 띄워놓고 인터넷차 하나 일어놓고 그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5600G가 있는데 5600G는 똑같은 6호급인데 이제 4650G보다는 후에 나온 제품으로 내장래피 성능은 거의 똑같은데요 CPU 성능이 다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반응이 빠르고 멀티 성능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거의 4만원 정도 더 비싸니까 이거는 내가 뭐 거의 50만원 정도 쓸 생각 있으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40만원대에 사고 싶다면 4650 사고요 여튼 CPU는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시고요 얘네들 기본클로 써도 문제가 없는데 소음이 좀 저는 신경 쓰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AG400이라도 달아주시면 좀 줄어듭니다 당연히 온도도 착해지고요 필수는 아니니까 너무 아쉬워서 상관없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아수스 EX-A320 게이밍 이 제품이 어느 회사 꺼든 품절났습니다 뭐 대원이든 에스티커면 다 품절나가지고 판매물이 제대로 없고 가격도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 쓰지 마시고 어차피 요런 내장 그래픽이 있는 비교적 저전력 CPU는 아수스 프라임 A320 M-K로도 커버가 됩니다 요거에 그냥 기쿨 닳고 쓰세요 그게 가성비입니다 혹시나 나는 그래도 차후에 조금 더 좋은 CPU 정도는 쓰고 싶은데 아니면 N.2 슬롯이 속도가 늦더라도 한 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TUF B450 Pro2 보드 가시면 됩니다 전원부가 확인이 좋고 방열판이 좀 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정도쯤 되면 사실 뭐 5800X 이런 것도 커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요거 가는 거고 당장에 나는 이거 한 번 사면 쭉 사무용으로 쓸 거다 싶은 분들은 1번 가면 되겠네요 용도에 따라서 1,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3,200, 8기가 두 개 넣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버클럭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마이크론 크루시아 3,200, 8기가 두 개 넣으면 되고요 대부분 사무용도에서는 그 정도만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4기가 두 개 넣겠다는 분 가끔 보이는데 하지 마십시오 슬롯도 부족하기 때문에 4기가 두 개 넣었다가 나중에 확장하려고 하면 기존 꼭 팔고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애초에 요새는 윈도우 깔고 유튜브 차만 뛰어놔도 5기가, 6기가 쓰고 있는데 4기가 두 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팔기가 두 개 쓰시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도 사용하고요 내장 그래픽은 보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원하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천했던 A3이고 M-K 같은 경우에는 D-Sub, 파란색 포트, 구형 아날로그 포트 그리고 HDMI 둘 다 지원하니까요 웬만한 모니터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970 에버 플러스 아니면 하이닉스 P31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 에버 플러스가 가격이 매우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한 7만원 하던 애죠 근데 지금 5만 8천원 정도로 진짜 인기 없는 브랜드 혹은 불량이 좀 높은 브랜드 저가형 브랜드 하고도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 뭐 만원 더 싼 거 있다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 거나 하이닉스 거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진짜 어떤 제품은 뭐 넷탑 같은 거 이런 거는 10개 중에 막 두세 개 불량 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그림 그려져 있는 애들 뭐 걔네들도 불량이 좀 높고 여러분 뭐 가성비라 생각하는 제품들 대다수가 저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불량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970 에버 플러스는 꽤 오랫동안 팔아왔는데 저기 P3일보다 훨씬 일찍 나왔잖아요 그동안 불량을 한 개도 못 봤어요 P3일도 한 개도 못 봤거나 한 개가 의심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확실히 불량 증상 판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하여튼 쟤네들은 몇 백 개 몇 천 개를 팔아도 불량을 보기 힘든 제품인데 여러분 생각하는 가성비 제품 그러면서 어디 B브랜드 거 들고 오고 거기서 또 만원, 만원천원 더 싸서 뭐 QLC 들어가거나 디렌리스 컨트롤러 들어가면요 확연하게 불량이 올라갑니다 한 번에 더 불량 나면은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SSD 저 둘 중에서 고르는 걸 강추드리고요 굳이 다른 거 쓰겠다면 PM9A1 정도까지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도만 추천해드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스탠다드 하나, 브론즈 하나, 하나인데요 이 두 제품들이 불량률 1% 4배입니다 정말 낮은 제품이에요 여기보다 뭐 좀 더 싼 Z사의 파워라든지 A사의 파워라든지 뭐 다수 있거든요 정격이라 그러면서 500짜리 막 3만 원, 3만 8천 원 이러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이거랑 확실히 불량률 다 합니다 여러분 싸게 만들려면 그만큼 당연히 품질이 떨어져요 아니면 QC 단계 퀄리티 컨트롤을 좀 축소시키거나 그렇다 보니 여러분 사용하는데 당장에 만족할 만한 품질을 확실하게 보증한다고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확률상 제가 추천한 제품을 써야 여러분의 불량을 덜 만납니다 물론 제가 추천한 것도 불량이 나실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또 용량 작은 350, 400W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도 추천 안 할게요 딱 저 정도에서 고르시면 그나마 여러분의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을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루키 써도 되고요 DK200 써도 되고 아이고즈 C60 써도 되고 카이저에서 써도 되고 다양해서 써도 됩니다 왜? 이건 사무용도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면 CPU 쿨링만 하면 되는데 이중에 어느 걸 쓰든 쿨링이 큰 문제는 없겠죠 워낙 저전력이다 보니 그러니 케이스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고르시고요 자 그리고 견적을 짜면 490G를 짰을 때 부품 최저가 합의 대충 41만원쯤 돼요 물론 뭐 실제 사려면 조립공인비랑 최저가 보다는 살짝 비싸니까 한 45, 6만원 줘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5,600G로 짠다면 대충 한 50만원 정도 주면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뭐 어쨌든 인텔보다는 대충 3에서 5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만 즐길 경우 그러니까 바득포커, 롤도 약간 옵션타야 됩니다 그런 거 정도 즐기는 분들한테 적합한 PC입니다 i3보다 멀티성능이 좋아가지고 약간 더 고사양 사무용돼도 적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라이트하게 포토샵을 쓴 거나 아니면은 엑셀파일 용량 큰 거 열어서 로딩 시간이 길어질 때 그럴 때는 멀티성능이 높으면 CPU 성능에 따라서 로딩이 빨라지거든요 그런 데서는 약간 더 적합해요 다만 포토샵도 최고의 버전을 그리고 좀 높은 해상도에 사진을 편집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사양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돈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하게 파일을 열어보는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무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강용, 웹서핑, 유튜브 감상 그런 정도 용도 매장 포스용 이런 정도 용도로 쓰면 좋은 핏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얼마짜리부터 가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게임을 할만해요 그것도 아주 워낙에 잘 된다 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옵션 타입하면 어느 정도 대부분 게임을 돌릴 수 있다 정도 FHD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CPU 같은 경우에는 11100을 사실 이건 추천은 아니에요 11100을 가야 될 거에요 100만원 이하에 짤려면 5600가기가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12100을 쓰시고 11100 중에 어차피 그래픽에 달 거니까 12100F로 쓰시면 됩니다 정품순도 벌크 쓰든 둘 중에 더 저렴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크 사면 쿨러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AG400 사서 달아야 되고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겠죠 정품 사서 그냥 뭐다? 기본 쿨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9 M-K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기가바이트 H710 M-H 이런 거 써도 됩니다 다만 내가 차후에 M.2 하나쯤 더 달지도 몰라요 혹은 렘워보를 살짝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ASUS EX B660 M-V5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좋은 보드 아니에요 B660에서는 구리인데 그래도 렘워보는 지원하고 Y1100 쓰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엔더트 솔러스는 어찌됐든 두 개 있으니까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는 싸거든요 좋은 보드 쓰고 싶으면 B660 M-A나 아니면 B660 TUF PLUS 그런 거 쓰시는 게 좋은 보드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08개자에 두 개 쓰시고요 그리고 이거 혹시나 내가 좀 다용도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메모리 용량 늘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16기가 두 개 써도 생각보다 가격차에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다만 CPU가 애초에 i3이기 때문에 정말 뭐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메모리가 조금 더 필요한 용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포토샵 같은 거 열어볼 때 레이어가 많이 겹쳐있는 그런 걸 열어봤다든지 아니면 뭐 CAD 캠 같은 거 열어볼 때 용량이 좀 큰 파일을 열어보면은 렘 용량을 늘리는 것도 의미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게임할 때 혹은 간단한 사무용도 아니면 가정용 숙제용 이런 거 쓸 때는 8개와 2개로 충분하니까 렘 용량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60 밑에 1650이나 1660, 1660, 169 슈퍼, 2060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3060부터 추천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요 밑에 애들이 가격이 싸진 만큼 성능도 떨어져요 가성비가 절대 안 좋습니다 3060이 제일 가성비가 좋을 정도로 밑에 애들이 가성비가 처참하거든요 나온 지 막 3년, 2년 넘은 애들이 가격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3060부터 가시는 게 좋고요 3060 정도 되면은 대부분 게임을 중상옵 혹은 상옵 정도 해서 FHD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어요 3060 중에 지금 제일 저렴한 거는 샵다나 기준으로 펠릿 듀얼이 제일 저렴한 거 같으니까 요거 써도 괜찮습니다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AS 좀 생각한다면 갤럭시 제품 쓰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요것도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요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혹여나 내가 사려고는 모른 다른 게 더 저렴하다 싶으면은 뭐 다른 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3960은 원래 발열이 심하지도 않고 전력소비량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부나 쿨링소루션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AS 좀 잘해주는 브랜드인가 정도만 따지고 싼 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3960 같은 경우에는 8GB 버전도 있는데 8GB 버전은 12GB 버전보다 대충 10% 정도 성능이 낮으니까 꼭 12GB 가세요 가격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아 성교님 저는 좀 저사인 게임하니까 더 낮은 브랜드가 써도 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1660 슈퍼 정도까지만 권장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3060하고 가성비가 상당히 비슷해요 10m 내려가면 3060보다 가성비가 구리고요 그래서 딱 저 정도 쓰시면은 EMTEC 지금 미라클 좀 공격적인 가격을 팔고 있는데 에이스도 괜찮고 아주 고사인 게임 안 할 때는 그냥 적당히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롤은 당연히 잘 들어가고 오버워치 할만해요 피파는 모니터 너무 고해성도면 좀 그렇고 뭐 적당히 FHD에서는 피파도 즐길 수 있고 하여튼 적당히 중사양이라 보면 배그도 돌아가긴 하는데 또 배그 뭐 프레임 244 이런 얘기 꺼낼 수준은 아니고요 배그 뭐 한 70프레임 80프레임만 돼도 할만할 것 같은데요 하신 분들 고런 분들은 이거 쓸 수 있긴 하죠 배그 100프레임 이상 뽑으려면 상위권 가십시오 그게 맞아요 뭐 어쨌든 중사양 게임 정도는 돌아가니까 2번 가셔서 돈 조금 아끼는 것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낄 수 있는 돈 해봤자 10만원밖에 안 아껴집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돈 더 주고 상위권 가십시오 SSD 같은 경우에는 고출봉 에버플러스 P31보다 더 싸고 동등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 추천드리고요 뭐 P31 저전력이니까 이것도 나름 의미했다 나는 내보드에 SSD 방열판 같은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뭐 P31 가는 것도 상관없고요 뭐 편한 데라 하십시오 둘 다 가격이 꽤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좀 인기 없는 브랜드 거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이 안정적인 제품들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뭐 P3 같은 거 들고거나 SN570 들어가다가 이게 더 가성비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걔네들은 가격이 낮은 만큼 성능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불량률도 증가합니다 네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거를 어느 정도 상급으로 만족하는 것 중에서 싼 제품이 저 두 가지에요 네 아 물론 가격대 성능비로 따지자면 PN9A1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까지는 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H660 쓰면 이거 가는게 크게 의미가 있겠나 싶고 B660 가면 이거 써도 되겠지만 이건 또 불량률이 약간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 둘 중에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서 좀 더 좋은 PCIe 4.0 SS다봤자 체감이 거의 안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부팅은 뭐 0.3초 0.5초 차이 나고 로딩 같은 경우에도 아주 헤비한 게임이 안 이상은 얼마 차이 안나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에이 크리스트 브론즈나 하이퍼 K500 요거 추천합니다 요걸로 상공육권가에 커버 잘 되고요 요 두 제품 추천한 이유는 앞에 사무용 파워 설명할 때 했으니까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M60 그리고 DK200 C60 카이저 에어 요정도 쯤에서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차후에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좀 더 0이 넓은 그러니까 앞뒤로도 넓고 좌우로도 폭이 넓은 그런 케이스 쓰고 싶다면 P1000까지는 한번 생각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요까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100만원 정도 견적에 4만원 5만원 케이스면 충분하죠 다만 그만큼 이제 팬소음이나 초기불량 아니면 샤시의 품질 같은 건 좀 떨어집니다 쿨링에 문제는 없어요 자 그렇게 짜면요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프로플레이 가능합니다 차후에 나올 디아4도 사실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모벌 엄청 많이 모으면은 CPU의 성능이 좀 낮기 때문에 다른 CPU 넣는 것 보다는 6호급 그런 것 보다는 살짝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즐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5600을 즐겼기 때문에 12100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네요 하여튼 5600보다 멀티 성능이 낮고 나중에 그래픽카드 교체할 수 있을 만큼의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7만원 더 주고 5600에 3060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뭐 90만원에 사나 100만원에 사나 얼마 차이 안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야간치 않나 얼마 차이 안나는게 아니고 차이는 좀 있지만 그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소개는 드렸고 추천은 이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게임을 한다 FHD에서 웬만한 게임 다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100만원대 견적인데요 일단 100만원대 AMD하고 110만원대 인텔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게 3060 기준으로는 100만원이고 110만원이 되거든요 3060 Ti 가면 110만원에 120만원에요 그러니까 100에서 120만원 사이까지 견적을 뭉뚱그려서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CPU는 AMD 같은 경우에는 5600 이거 하시면 됩니다 지금 5600X랑 5600이랑 거의 똑같은 기반의 CPU인데요 5600이 0.15클럭 정도 낮게 나오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게이밍에서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둘이 100만원 차이도 안나면 5600X 가는게 맞고 100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5600 노멀 가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5600 노멀 그리고 cpu가 AMD cpu니까 보드는 AMD 보드 써야되요 이 터프 B450M 프로2를 가거나 왜 이거 가나요 EXA3이 품절이기 때문에 EXA3이 게이밍 이 제품이 지금 품절이라서요 이거 가거나 아니면 좀 더 폭넓은 확장성 좀 더 빠른 소켓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2번 가시면 됩니다 이거 확장성이라는게 별거 아니에요 엔더2 뭐 더 달 수 있다든지 뭐 이런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5800X3 같은거 꽂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2번 가시면 됩니다 2번 가면은 PCI 슬롯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1번 가든 2번 가든 여러분 업계에도 생각있고 확장성이 필요하면 2번 가는거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 1번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인텔로 간다 치면 12400F 가세요 여기 13400F도 있고 13500F도 있는데 왜 12400 가라고 하나요 둘이 아니 셋 다 게임성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제 CPU가선 비비표 보시면 되고 예전에 올렸던 리뷰 보시면 됩니다 게임성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게임만 생각한다면 굳이 13400F나 13500F를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CPU들은 언제 가나요 내가 영상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토샵을 그 좀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약간의 멀티성능이 필요한 렌더링 인코딩 같은거를 돌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2개 3개 돌린다든지 공식할 때는 CPU 보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한두개 돌리면서 뭐 PC게임 돌리거나 그런거 할때는 13500F를 넘어가는게 의미가 있을텐데 그게 아니면 그냥 12400F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텔 CPU니까 보드는 인텔 보드로 써야되겠죠 B66N-A 이게 지금 B66N-K ASUS 보드보다 약간 더 품질이 좋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4000원 밖에 채야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는게 베스트고 여기 혹시 품절나면 2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거는 이거 MD꺼는 MD꺼 그리고 인텔꺼는 인텔 보드에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차로 하면 안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선택하고 그러시면 안되요 너무 주의하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인텔 가든 AMD 가든 웬만큼 쿨러를 달아주는게 좋습니다 성능은 거의 하락이 없는데요 소음이 꽤 심하거든요 거의 풀로드로 돌아갈거에요 기본 쿨러가 그래서 이 AG400 이거 22,000원 밖에 안되 이거라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PC쿨러 팔라딘 400 이런거 이거 3만원 이거 달아주시면 확실하게 소음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렇게 세팅하시고 메모리도 조금 다르게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똑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둘다 삼성렌 3200짜리 가거나 둘다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가도 되는데 튜닝 메모리를 인텔 쪽에는 쓰지 마세요 이유가 있는데 이 팅그러 3600 메모리가 인텔 쪽에 꽂으면 인텔 CPU의 SA 전압 고정 문제로 이 3600 메모리 적용 확률이 절반이 채 안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성 메모리 3200짜리 사서 그냥 쓰거나 3400정도 메모밤 하고 쓰시거나 그러시고요 인텔 12400 갔을때는 이렇게 색깔이 다듬죠 영역이 그리고 MD로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다 되거든요 95% 이상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델타 튕그는 메모리 이거 사서 3600 XMP 적용에 쓰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론 3200 메모리 사서 이것도 3600 국민오버 라는 방법 제 영상 참조하셔서 그냥 적으면 돼요 그 AMD 국민오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거 영상 참조하셔서 이거 넣고 3600 오버 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카드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일하게 가시면 되는데요 내가 예산이 100만원 AMD 기준으로 100만원일 때는 이 3060 가지고 그리고 인텔 기준에 내가 예산이 110만원일 때는 이 3060 가시면 됩니다 3060 펠릿 듀얼 12기가 이 버전이 현시점에서 거의 가장 싸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되고 혹시나 이게 품절났거나 가격이 다소 오른다면 P&I 3060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12기가 꼭 확인하세요 12기가 제품이 8기가 제품보다 성능이 10% 정도 좋습니다 거꾸레기하면 8기가 제품 똑같은데 성능이 10%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꼭 12기가 제품을 사시고요 내가 혹시 예산이 엔트로 갔는데 110만원대다 내가 인텔로 갔는데 120만원대다 하신 분들은 글카를 한 단계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12만원 14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25% 정도 증가해요 꽤 많이 증가하죠 성능이 거의 4분의 1 정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10년만원 정도 여유가 있다면 MSI 벤투스 D6X 제품 아니면 컬러풀 톰아워크 D6X 3560 Ti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고요 SSI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줄창 설명했는데 요거보다 10,000원 5,000원 더 싼 제품도 있습니다 SN570이라든지 P3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품질이 확실히 떨어지고 그리고 불량률도 높으니까 요 사수산전자 구치고 에버플러스 하이닉스 P31 저거 두 개 제가 지금 100단위 혹은 1000단위를 팔았는데 분량이 아예 본 적 없는 제품이거든요 요 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500GB하고 1TB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게임을 많이 넣어서 깐다면 1TB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로 안에 있는 게 1TB 가격 기준이고요 앞에 있는 거는 500GB 가격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시고요 난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거 근데 가성비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PM9A1 1TB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512GB 하나요 1TB 하면 9만 정도 하고 512GB 하면 5만 5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3960 Ti도 고려해야 되니까 제가 500W 파워가 아니라 600W 파워 넣어놨어요 600W 파워만 3960 Ti까지 넣어서 쓰는데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600W 파워 쓸 때는 마니클래쉬2 브론즈 가시거나 시소니 ACB 스탠다드 가시면 되는데요 요거 둘 다 불량률이 1% 내외로 매우 낮은 놈입니다 요거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 같고 음 혹시나 좀 조용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700W 가십시오 700W 가면은 남는 용량이 300W가 넘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천천히 돌아요 팬이 요새 팬이 대부분 다 속도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파워의 온도가 많이 높게 올라가지 않으면 부하가 높게 올라가지 않으면 확실히 좀 천천히 돌기 때문에 조금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700W 파워로 가시면은 파워의 수명 증가 그리고 소음이 좀 감소합니다 혹은 골드 등급 가서 전기류를 좀 아끼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급에서 너무 비싼 골드가기 그렇잖아요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제품이 있거든요 이건 골드 중에서도 품질이 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만큼 가격도 싸요 그래서 요거 가셔서 전기료 스탠다드나 브론즈보다 8-6% 정도 아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카이자 에어 C60 DK200 M60 그리고 레토 케이스 이 중에서 얻는 것 같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편하실 때 가십시오 어차피 M보드니까 다 보드 호환될 거고 얘네들 기본 팬 대부분 다 4개 이상이니까 쿨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정도 쯤 되면은 뭐 다 쓸만하니 내가 여기에 얘네들 장점을 적어놓긴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서 표받아서 여러분 원하는 케이스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견제 쪘을 때 얘네들 둘이 사용도는 똑같아요 사용도가 똑같아가지고 어떤 용도나 하면은 5600X와 5600 노멀은 0.2, 0.15 클럽 밖에 차이 안난다 그쵸 똑같은 제품을 보면 돼요 11400 하고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싱글성능은 11400이 10% 정도 멀티성능이 12400이 10% 정도 높은데 그 10% 가지고 여러분 체감이 잘 안될거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가 거의 겹치고요 FHD에서 대부분 게임 60-70프레임으로 뽑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옥이나 중상옥으로 세팅해 두시면요 거기에다가 일부 좀 저사용 게임은 100프레임 상도 잘 뽑아내주고 11세대 CPU랑 비교해도 그거 중고로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10세대, 11세대 그런 애들보다 게임 프레임이 더 잘 뽑혀요 그런거 중고로 살 바에 5600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괜찮은 FHD에서는 괜찮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포토샵이나 취미삼아 영상편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PC입니다 당연히 뭐 더 저사용이 돌아가는 사무용도 영상감상 이런거 충분히 다 될거고요 다만 포토샵이나 영상편집을 한다고 하면 16개가 2개로 메모를 올려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자 그렇게 짜면 5600X에 3060으로 갔을때 이번에는 X가 노말로 갔거든요 제가 잘 못 표기했는데 수정해놓을게요 3060 12개로 가면 대충 한 96만원 7만원 정도 여러분이 살 수 있을거고 거기에 조립공비 생각하면 100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그리고 5600에 3060T로 갔을때 그때는 대충 110만원 112만원 정도의 3060 구매가 가능할겁니다 조립공비 포함해서 인텔로 가면 요것도 9세대 10세대 11세대 i7 i9 보다 게임프레임이 오히려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로 포토샵도 괜찮고요 영상편집도 뭐 간단하게 취미삼아하는건 괜찮습니다 특히 포토샵은 보통 6스레드만 갈고 있기 때문에 요정도만 돼도 요 위로 가봤자 큰 차이가 안나요 뭐 클럭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큰 차이가 나니까 요정도만 가도 포토샵은 진짜 할만하고 영상편집은 솔직히 넉넉하진 않는데 그래도 취미삼아 하는거는 문제없다 정도 생각하면 될겁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대부분 기능은 문제없이 쓸거에요 엑셀 한글 웹서핑 영상감상 다 문제없습니다 포켓 영상감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게임은 FHD에서 돌리셔야 돼요 게임 영역은 요거랑 똑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포토샵이나 영상편집할때는 16개가 2개로 메모리를 올려 주십시오 12400F 3060 12개로 견적을 짜시면 대충 한 108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거고요 조립비 생각했을때 부품가격이 요만큼이 최저가입니다 근데 최저가가 사기 좀 빡세요 그리고 12400F 3060 TI 제가 프레임 25% 정도 잘 나온다고 했죠 요걸로 가면 한 120만원 정도가 들겁니다 120만원 살짝 넘는 가격 그래서 여러분한테 FHD 게이밍에 적합한 그리고 좀 다용돼도 쓸만한 국민 PC 아니면 가정님 PC 뭐 그런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네요 100에서 120만원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이제 전문가스러운 PC에요 영상편집을 약간 더 하드하게 한다 내 유튜버다 그래서 좀 가슴 빽게 짜고 싶은데 영상편집을 하려면 어떤거 써야되냐 또는 내가 주식을 전업을 하고 있는데 좀 반응이 빠른 PC 사고싶다 나는 단타를 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아니면 포토샵을 하는데 12400F가 그래도 좀 더 빠른 PC도 있다면서 근데 가슴 빽 좀 찾고 싶고 어떤거 써야되냐 13600K가 정답입니다 뭐 다용도로 쓰는 그런 PC인거에요 그래서 요걸로 작곡하는 것도 되고 뭐 랜더링 인코링도 얼마나 다 돌아갑니다 게임도 확실히 이전의 제품들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FHD 프로 144 프레임 혹은 QHD 중옥 중상옥 144 뽑아내고 싶은 게이밍 PC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용도에 다 쓸 수 있는 다용도 PC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140부터 230만원대입니다 일단 140 기준으로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140은 13600K 못넣어요 예산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13600은 못넣고 400으로 넣어야되요 13400 넣고 쿨러같으면 13400은 높은거 필요없으니까 적당히 싼 쿨러 넣고 램은 16기가 8기가 2개를 해놨는데 작업을 빡사게 하겠다면 16기가 2개 넣는거 좋습니다 그리고 글카드 높은거 못쓰습니다 3560 Ti 정도로 짭니다 그렇게 짰을때 140 정도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CPU 13400 벌크사도 되고 전품사도 됩니다 벌크사서 기본쿨러 쓰셔도 되고 그게 소음이 좀 있으니까 어 기본쿨러 없는 벌크사서 쿨러 따로 사셔도 되고 혹은 전품사서 쿨러 다셔도 됩니다 가입차 얼마 안나요 저는 웬만하면 전품쓰겠습니다 일단 13400을 고르시고요 쿨러같은 경우에는 H400 요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요거 쓰시거나 요번에 신형나는거죠 그래서 듀얼타워 저렴한거 있어요 요거는 또 3만원대 후반이면 살기 때문에 620s 이거 싸거나 둘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13500은 웬만하면 620s 쓰면 좋을거 같고 13400은 AG400 쓰면 좋겠네요 그렇게 가면 될거 같고 보드같은 경우에는 아스토프 B260M 플러스 와이파이 모델도 있고 와이파이 아닌 모델도 있는데 요거 가시면 될거같아요 와이파이라면 블루투스 포함시켜주는데 만원도 차이 안나니까 저는 웬만하면 와이파이 모델 쓸거 같습니다 13500도 이 보드 쓰면 됩니다 메모리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8개가 2개나 16개가 2개 가십시오 이게 자금용도로 쓴다그러면 16개가 2개 가고 나는 게임용도에 가깝다면 8개가 2개 가시면 됩니다 이게 메모리 이슈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느정도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 초기에 좀 풀려가지고 불량률이 높았던 제품 특정주차꺼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2월부터 4월 한 초 중순까지였고요 지금 4월 말이 되는 지금 확연하게 불량률이 줄었기 때문에 굳이 이 싼 삼성전자 메모리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찝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넣어드린게 있습니다 팅그룹 5600 요거 서린꺼 요거 5600 자동 적용되고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똑같은 16개와 2개 기준으로 2만원 차이 안나니까 요거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팅그룹 메모리는 이슈가 없긴 했었거든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메모리 만큼 불량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위있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불안하다 할테니 다른 메모리 넣어둔 겁니다 혹시나 혹시나 여러분이 램오버를 좀 하고 싶다면 요 하이닉스 메모리 가면 6000 중반 정도는 쉽게 들어갑니다 요거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뭐 수동오버 당장은 할 생각 없는데 할 생각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클럭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하이닉스 5600 8기가 2개 메모리 아니면 16기가 2개 사서 꽂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 같은 경우에는 140대 견적에는 뭐 3070이나 4070 같은 건 못 넣어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60 Ti 쓰게 되는데요 3060 Ti 중에 지금 D6X 중에서 저렴한 제품은 요 벤투스 제품이나 토머크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러고 SSD는 아까 설명드렸죠 왜 삼성전자 메모리 구축은 에버와 P31을 우선 추천하는지 궁금하시면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700W 스탠다드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3060 Ti는 전력소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4번 가셔도 됩니다 예산 부족하면 4번 가시고 혹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1,2,3번 정도 가셔서 얘네들 다 골드니까 이 브론즈보다는 한 6% 정도 전력소비량이 감소가 있거든요 뭐 한 4년 5년 길게 쓴다 그러면 전기료 아낀 걸로 차에 커버되고 당연히 골드급이 스탠다드나 브론즈급 보다는 평균 수명이나 아니면 안전회료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불량률도 낮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 안 가도 되긴 됩니다만 이 정도쯤 되면 너무 싸구려 안 쓰고 C60이나 아니면 카이저 에어 레토 케이스 P1000 높게 보면 L600 이 정도 급에서 선택할 것 같아요 혹은 한때 10만원에 팔았는데 요새 좀 싸게 팔고 있는 3100M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면 다 쿨링 문제 없고 어느 정도 쓸만한데 이 중에서 C타입 지원하는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3100M V2 밖에 없으니까 C타입 필요하다면 요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원하네요 자 그렇게 견적 짜시면요 약 135만원 정도 부품 가격 정도 나오고요 조립비 생각하면은 140만원인데 실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음 그리고 요 정도면은 게이밍 용도는 120만원짜리 견적하고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멀티 성능만 좀 증가한 거거든요 멀티 성능만 30%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러분 렌더링 인코딩 렌더링 인코딩이 어디에 속하나요 뭐 영상 편집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파일 변환할 때 있죠 음악 파일 라든지 영상 파일 변환할 때도 사용하고 샤나 인코더 같은 거요 작곡할 때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를 좀 중시한다면은 올려보면 될 거 같아요 13400으로 근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12400 쓰세요 게임에서는 거의 똑같으니까요 13500이 또 13400보다도 조금 더 뭐 어떻게 쓰는 게 좋거든요 그걸로 넘어가면 아까 이걸로 넘어갈 때 뭐 바꾸라고 그랬죠? CPU 바꾸고 쿨러도 같이 바꾸라고 그랬어요 쿨러가 바꾸면 한 얘는 146,7만원이 실 구매가가 될 겁니다 그 정도쯤 될 거에요 부분 최적 값은 141만원 2만원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신형 4070 4070 4070이 3080여서는 비싸다고 했죠 FHD에서는 모든 게임 대부분 게임을 풀옵 상업으로 1,4,4 뽑아줄 수 있고 QHD에서 어느 정도 게임을 한 100프레임 뽑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4070과 13600K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4070에 13400이나 12400이나 13500 가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당당히 얘기할게요 프레임이 꽤 많이 까져요 13600K랑 비교하면 7% 까집니다 그럼 CPU에서 돈 아껴봤자 별로 아낀 느낌이 없습니다 어차피 쿨러 비슷한 등급을 쓴다고 쳤을 때 CPU에서 얼마 할게요 6만원 얼마 할게요 10만원도 아끼죠 근데 이 80만원짜리 글카의 성능이 거의 10% 가까이 까지면 네 아낀 돈만큼 손해보니까 여러분 4070급 이상을 간다면 4070, 4070Ti 4080까지 이 정도 좀 더 간다면 13600KF로 사세요 아니면 7600으로 가든지 7600이 실 구매가 좀 더 저렴합니다 자 13600K는 지금 여러분 영상 편집하지 않는다면 그냥 KF로 사는게 가선비가 당연히 좋습니다 거의 3만원 가까이 싸니까 13600KF로 선택하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 밑에 있는 H400 이런거 쓰면 온도 못잡아요 못잡으니까 어설프게 이런거 쓰지 마시고 RC1800이나 펜타웨이브 Z06D 쓰시면 됩니다 이 두개가 지금 듀얼타워 7만원짜리 이하에서는 가장 탑티어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른 제품보다 2도 3도가 낮기 때문에 그 2도 3도가 아쉬울 때가 분명히 있을거에요 이 두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본으로 추천하는 제품 이거 가세요 여러분 뭐 B660으로 된다던데요 하고 가면은 이거 가지고 렌더링크에 돌리면은 온도가 심하게 튀어서 슬로틀링 걸린게 보일겁니다 100도 그냥 팍팍 찍혀가지고요 이걸로 가도 100도 근접해서 찍히긴 하는데 얘네들은 전압이 비교적 덜 출렁해요 그리고 전력소비량도 저 B660보다 약간 더 안전적으로 나오거든요 애초에 얘네들은 13세대에 맞춰서 나온 칩셋이기 때문에 요거 가셔야지 여러분이 약간 불편함을 덜 느낄겁니다 그래서 이거 둘이 돈 얼마 차이도 안나는데 2만원 4만원 차이거든요 그거 아끼겠다고 660 가지 마세요 그냥 760 가십시오 760 지금 박교포를 우선으로 해놓는 이유는 어라셀리티랑 박교포랑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근데 전원부가 박교포가 조금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한 만원 차이납니다 그래서 박교포를 우선으로 사고 혹시나 박교포가 품절이거나 나는 MSI가 좀 그런데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어라셀리티랑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주님 근데 나는 예산상 이것도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빠득빠득 우기인 사람 가끔 있던데 760 중에 드라이모습패 썼는데 B660하고 가격이 비슷한 제품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게이밍 엑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박교포나 어라셀리티보다 전원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추천은 못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10,300K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니까 이거 쓰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300K 그렇게 온도가 높은데 그럼 언더볼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보도 없나요? 그러려면은 Z790UD 가시면 됩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8만원에서 10만원 더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볼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보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더볼팅도 잘 지원을 합니다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1,2,3,4 중에 고르면 될 것 같고 가장 우선 추천 드린 거는 B760M 박교폼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산자 제품의 분량률이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가성비 있게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오버 좀 하겠다 하이닉스 4800짜리 16개가 두 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오버 안하고 쓸래 하신 분들 이 5600짜리 팅그룹 메모리 하이닉스 메모리 사서 그냥 꽂아 쓰셔도 됩니다 삼성 거 5616개가 유독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추천 안해놓고 빼놓을게요 써도 되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분량이 좀 줄었으니까 근데 제 기준은 그게 유독 많았어요 일단 빼놓긴 했는데 여튼 이슈에 좀 민감하신 분 4번 가시고 내가 이제 수동 오버 하겠다 2,3번 가고 뭐 수동 오버 안하고 대충 쓸래 그러면 1번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03600K는 사실 3560TI 이런 거 쓰기에는 좀 아쉬운 고성능 CPU죠 그러니까 그 쯤 되면은 4070이나 4070TI랑 조합하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4070을 짠다 치면은 대충 200만원 견적이 나오고요 4070TI로 간다면은 23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글카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넣어놓은 그 카드들은 저렴해서 넣어놓은 거지 얘네들이 막 정말 좋은 제품을 추천한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왜? 4070은 혹은 4070TI는 에스 최 전력 소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능 대비 매우 낮아요 200W 쓸까 말까 하는 애들이라서 저 정도급은 쿨링 솔루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리 같은 경우는 웨이콧에서 ASS9고 기가바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JCN 아니면 PC Direct겠죠 지금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 AS 규정이 바뀌어서 좀 좋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물론 뭐 최고의 AS를 자랑하는 EMTEC이나 갤럭시한테 비해할 바는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얘네들도 꽤 괜찮아졌어요 가성비 있게 쓰라고 넣어둔 겁니다 혹시나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 둘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예산에 맞춰서 SS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구치고 에버플러스나 P3인의 분량을 한 번 더 본 적이 없습니다 판매량은 몇백개에서 많게는 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추천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보다 좀 저렴한 제품들 저도 다소 알고 있습니다 SN570이라든지 아니면 P3라든지 디렘리스나 아니면 QVL 제품은 확실하게 분량률이 좀 더 높거나 도티 상태 데이터가 좀 많이 찾아 있거나 아니면 큰 데이터를 옮길 때 느려짐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고 분량률도 낮고 가성비도 좀 잡는 제품은 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점장치 한번 날라가면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만원 만오천원 아끼려 했다가 10만원 20만원 날라갈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1번을 선택하시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성능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실 때는 2번 3번 4번 보시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OEM 제품이다 보니까 초기 분량률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요거는 우선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 가성비를 중시하신 분들이 2번 가면 될 것 같고 요새 P4L이나 980PRO도 꽤나 많이 내렸으니까 요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요 제품들은 500GB는 좀 가성비가 없어 보이고 1TB 가셔야 가성비가 좀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980PRO지 980 노멀합니다 자꾸 노멀 넣어가지고 견적 짜 달라고 그러는데 노멀 디렛리스 제품이에요 삼성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튼 그건 추천하는 제품 아니니까 빼십시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4070 고르든 4070TI 고르든 전력소비량 170에서 210 정도 대충 200 근처 쯤 나올 테니까 거기에 CPU 전력소비랑 생각하면 300 중반 정도 꾸준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약간 신경쓰는 게 좋아요 아니 300 중반밖에 안쓰는데 왜 700W 추천 안 돼요? 750이나 이정도 쯤 되는 애들 쓰면 로드율이 절반밖에 안 된 구간에 걸려가지고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 변환할 때 손실하는 게 적고 그만큼 발열도 낮아지고 소음도 줄일 수 있고 파워를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50W 골드 정도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존에 추천했던 마닉 제품이 지금 그 판매 중지 상태입니다 케이블 변경해서 다시 판매를 하려고 판매 중지 상태라서 빼고 시소닉 포커스 골드 이거 GM750 가시거나 아니면 FSP G-PRO 750 가시거나 이번에 슈퍼플라워로 드디어 넣은 거 같은데 뭐 한때 사고친 적이 있지만 시기도 많이 지났고 이제 그 그 공대에서 더이상 생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AS도 괜찮고 가성별로 나쁘지 않으니까 슈퍼플라워 제품 이거 가거나 요즘에 선택하시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마닉 클래쉬 2 700 풀체인지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이거 4070ti 3070 4070 4070 다 쓸 수 있거든요 이 정도쯤 가면 될 거 같아요 다만 4070ti면 웬만하면 4번은 선택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4번 선택하지 말고 1,2번 선택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4번 선택해도 상관없을 거 같아요 전력소비량이 좀 적은 편이라서 혹시 나는 파워팬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파워의 고속파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1,000W짜리 가시면 돼요 파워 용량이 커지면 확실하게 고속파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1,000W짜리는 지금 내가 골라놓은 제품은 하이브리드 제로팬을 지원하기 때문에 500W도 안 쓰면 펜이 아예 안 돌아요 이거 하시면 괜찮을 거 같고 저는 아 세계 최고의 신뢰도를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델타일 거 가시면 돼요 델타가 서버 시장의 70% 이상 잡고 있는 진짜 뭐지 신뢰도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물론 국내 수입사가 몇 번 바뀌어 가지고 유통사가 좀 잡음이 있긴 했는데 확실하게 제품 불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돈 더 투자해서 파워는 인간으로 따지면 심장이니까요 자 그렇게 견적자고 케이스는 여기서는 L600 가거나 3100M 혹은 DLX1 L600 Quiet 요 넷 중에 가주세요 4070이나 4070 Ti에 썼을 때는 아무래도 케이스 호환폭이나 아니면 쿨링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형 가지 마시고 요 중에서 고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러분 C타입 필요하다 그러면 3100M V2 L600 Quiet DLX1 가야 전면 C타입이 있습니다 L600 밑으로는 C타입이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자면 13600KF는 12900K와 머티 성능도 매우 흡사하고 한 10% 정도 쳐져요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게 나와요 12900K랑요 전세대 최고의 제품이랑 13600K가 상당히 괜찮은 프레임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4070을 쓰든 4070T를 쓰든 QHD에서 상호게임이 가능합니다 QHD 상호게임이 가능해서 QHD 상호게임이 가능해서 여러분이 4070으로 짜면 한 200만원 결정이 날 거고요 4070Ti로 짜면 한 225 230 정도 더 결정될 겁니다 요걸로 짜서 QHD 144 혹은 QHD 100 프레임 상호게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PC가 될 테니까 주머니 사이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사양 가셔서 길게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PC 부품 가격이 뭐 환율이 오다 보니까 같이 오르고 있는 게 살짝 살짝 눈에 보이거든요 그 CPU 같은 거 아니면 케이스 이런 가격이 오르는데 이번 기회에 오르기 전에 한번 사서 4,5년 길게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텔 보다는 다용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게이밍 가성비는 더 좋은 AMD 견적입니다 140에서 210만 AMD 견적이요 일단 CPU는 7600 only 추천할게요 물론 7700X도 구독적 가성비 괜찮고 멀티 성능 괜찮으니까 할만하지 않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사실 이거 갈 돈이면 13600K랑 가기 비슷하거든요 그럼 13600K 가는 게 뭐 게이밍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소폭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은 AMD 가서 나중에 나는 더 높은 CPU로 어깨에다 할 생각인데 당장에 중간 정도 가고 싶다 하신 분들만 7700X를 보시고요 그 경우 제외하고는 전부 다 7600으로 가시면 됩니다 7600에 가면 그러면은 멀티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얘는 포트샵 안 되나요? 아니요 포트샵은 잘 돼요 그럼 연선 편집 안 되나요? 되긴 돼요 다만 13600K보다는 내보대기가 좀 느립니다 그 외에 뭐 엑셀 한글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라이트로만 안 되나요? 다 돼요 다 됩니다 다만 13600K보다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가정용으로 쓰기는 충분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게이밍으로는 13600K랑 큰 차이 놓을 거에요 이 7600K 넣으시고 30만원 하지 않아요 꽤 괜찮죠 아까 13600K에 14400K인데 얘 또 전력소변에 낮아가지고 쿨러도 낮은 거 쓰면 됩니다 AG400 쓰면 돼요 아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그럼 하이퍼 620 쓰세요 그 정도 좀 쓰시면 됩니다 아 저는 오버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 RC1800 쓰면 돼요 다만 SOC전압을 그 1.4 이상 주지 마세요 어 그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높여주지 마시고 펜타웨이브 뭐 ZG06D 사우도 되고 오버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쿨러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7700X 샀다면 얘는 순행성이 맞습니다 온도가 워낙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LS760 써야 되고요 가성비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CPU 가격도 조금 비싸고 월틱 성능은 인텔 대비 좀 떨어지는데 또 쿨러는 저렴한 거 못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7600K라는 게 좋습니다 7600K 게이밍에서는 14600K보다 확실하게 가성도 좋고요 하여튼 쿨러는 여러분 고른 CPU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요번에 보드는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추천한 보드들이 대부분 다 품절났어요 물론 5월 한 2주차쯤 되면 다시 많은 보드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 사야 되신다면 B650N DS3H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직 물량도 좀 남아있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데 드라이버 MOSFET 지원하고 램슬롯 4슬롯에다가 방열판도 큽니다 당연히 7600K이나 7900K 쓰는데 문제가 없고요 요정도급으로도 7800K 3D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는 7600K만 쓸 건데요 어차피 앞으로 더 넘어갈 일도 없어요 그리고 M.2도 한 개 정도만 달고 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가바이트 A620M GameX 하면 됩니다 물론 M.2 두 개까지 지원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워낙 650 620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우선 추천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뭐 둘이 가격 차이 보면 얼마쯤 차이 납니까 5만원 6만원 사이 좀 차이 나죠 저는 5만원 6만원 더 주고 방열판도 더 크고 전원도 좀 더 좋고 그리고 화창포트 USB 이런 것도 좀 더 고급 포트를 지원하는 650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7600에 영원히 업그레이드 안 하고 당장 가성비께 짜고 싶다는 분들은 이 A620M도 나름의 메리트는 있겠죠 왜 5만원 6만원에 별돈이 아니긴 하지만 이걸로 SS 용량을 500기가에서 1테라 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램 용량을 16기가에서 32기가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없는 분들은 2번으로 가성비 좋게 가도 됩니다 뭐 6만원 업계가 지킨 3번 시켜봐도 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나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좀 그래픽 카드 두께가 좀 두껍고 공량도 좀 큰 거 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간섭이 좀 덜 하고 싶고 사운드가 얘네들이 싸구를 썼다던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운드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터프보드 가시면 됩니다 물론 터프보드가 26만원 27만원 할 때랑 비교하면은 34만원까지 올라서 7만원 올랐으니까 가성비가 없어 보이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6억원 보드 다 품절났는데 사운드 괜찮은 보드 다 품절났어요 뭐 거의 한 50만원 이래 하는 애들만 남아있던데요 40만원 중반에서 50만원 그래서 선택의 폭이 없어요 이거 스티커 함께 남아있을 텐데 이거 가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뭐 중급 보드의 가격이 크게 나쁘지 않은 약간 나쁜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산이나 용도에 따라서 1,2,3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는 엔디는 웬만하면 4800 메모리 쓰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5200까지 밖에 표준 메모리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5600짜리 꽂으면 5200원 낮춰서 적용돼요 4800하고 5200은 실제로 게임프레임 1%도 차이가 안나거든요 렌트가 그만큼 늘어지기 때문에 1%도 차이 안나요 그래서 그냥 만원 2만원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뭐라고 5600을 굳이 사서 5200을 낮췄습니까? 필요 없겠죠 그 5600 메모리 중에 일부가 호환성 이슈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언락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보드를 꽂으면 16기가 인식이 제대로 안되는걸 제가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5600 메모리 쓰지 말고 4800 메모리 가사보 있게 삼성꺼 아니면 팀그룹꺼 사서 쓰세요 여러분 용도가 순수 게이밍 용도 8기가 2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다용도로 쓰겠다면 16기가 2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시고 하이닉스 메모리는 수동 오버를 하고 렌탈 좀 쫄고 싶을 때 꽃에 쓰시면 됩니다 6000정도 혹은 6200정도 오버하고 렌탈 좀 쫄고 싶을 때 근데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질 겁니다 웬만하면 1번 아니면 3번 선택하십시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40개 짠다면 7600에 상공육공태가 안됩니다 7600에 상공육공태한테는 조금 과한 CPU가 아니냐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별로 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절한 조합입니다 5600 보다 최소 프레임 조금 더 잘 방어하고 다용 들었을 때 약간 불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싱글성도도 좋기 때문에 좀 더 빠르타게 쓰고 그래서 3960ti랑 조합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현시점에 3960ti 중에 저렴한 제품은 갤럭시 갤라즈 보이 제품 아니면 톰워크 정도가 좀 저렴하게 찍히는 것 같은데 앞의 거는 AS 좋은 회사정에서 제일 저렴했던 것 같고 뒤에 거는 AS 별로 신경 안 쓰고 가장 저렴한 제품 찍으니까 이쯤 나왔던 것 같아요 해당 제품이 아니더라도 특가로 더 싸게 살 수 있거나 내가 사는 분에는 다른 게 더 싸다 싶으면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월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3070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풀성능 잘 뽑아주기 때문에 이거 가도 되는데요 현실집에 3070 파는 건 단 두 제품 뿐입니다 그 중에서 3펜이고 가격이 비슷하고 뭐 그런 거는 기가바이트에요 그 EMTEC도 팔긴 하는데 걔네들은 2펜인데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3070 간다면 기가바이트 게임 50 추천 드리고요 이 3070 갔을 때는 견제액이 다소 올라가지고 한 160만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줄 바에는 그냥 180만원 주고 4070 갈 것 같아요 7600에 이 4070이 지금 처음 출시가격이 90만원에 좀 충격적인 높은 가격이 출시되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잘 찾아보면 뭐 81만원짜리 뭐 85만원짜리도 있거든요 특가하면 뭐 79만원 나올 때도 있고요 물론 특가는 상식 살 수 있는게 아니니까 일단 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80만원 정도 구매하시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 만니 제품이 지금 제일 쌉니다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이게 두 번째로 싸더라고요 이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사려고 하는 사이트에 더 싼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4070의 성능은 3070보다 약 20% 가까이 높습니다 프레임이 20% 더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럼 마지막은 이제 4070 차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만원 정도 투자 하셔야지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프레임은 저 4070 보다도 25% 정도 더 잘 나옵니다 어 4070 ti의 실성능은 3090 ti랑 동급이었기 때문에 전세대 최고급 제품 전세대 300만원 하던 그 제품 그 제품과 동등한 프레임이 나옵니다 이거 가시면 QHD에서 대부분 게임 프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QHD 프롭 생각하시는 분들은 4번 가시고 QHD 상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3번 혹은 FHD 프롭 QHD 말고 FHD 프롭 생각하시는 분들 144 3번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용도에 따라서 3번 4번 중에 택을 하세요 예산이나 이 용도에 따라 SS 같은 경우는 970 EVO 플러스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직까지 분량 본 적 없고 가격도 P31 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와있고요 그래서 이거 우선으로 선택하시고요 요거보다 좀 더 저렴한 제품은 저도 있는 거 압니다만 걔네들은 분명히 QLC가나 아니면 분량이 좀 높은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D-Lamless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가 6만원도 안 가게 팔고 있는데 걔네들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만원 더 싸도 그거 선택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에 한 번에다가 분량이 당첨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의 비용은 만원 아낀게 10만원 손해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가시고요 이게 품절나면 P31로 대체하시면 되고 좀 더 좋은 성능을 원하는데 가성비를 보고싶다면 PN9A1 가세요 다만 PN9A1은 아무래도 970 EVO보다 분량이 좀 있었어요 얘네는 한 1000개 팔 때 한 2개 분량 받는 거 같아요 970 EVO 플러스는 한 400개 팔 때 분량을 한 개도 못 봤어요 그리고 한익 P41도 요새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살만합니다 얘가 쓰기 점수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980 프로 요것도 가격 많이 내렸고 하이닉스 P41 보다도 오히려 만원 싸서 요것도 갈만한 거 같아요 얘도 성능 준수하게 나옵니다 이거 돈 좀 있으시면 3,4번 간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튼 여러분 예산에 맞춰 가지고 1,2,3,4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 같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추천하던 많이 클래스 2 제품이 지금 잠시 판매 중단이 됐어요 케이블 문제로 다시 재판매하면 추천목록에 넣어 놓을 거 같고요 기준 제품 사셨던 분들 잘 동작하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나 아직 시중에 남아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케이블이 문제 있는 제품이다 싶으면 만약에 전화하시면 얼마든지 환불 또는 케이블 추가로 증정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한번 때려 보십시오 일단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시소닉 포커스 골드 GM750이나 아니면 좀 싸게 쓰고 싶다 그러면 CWTOEM이라서 CWTOEM 그래도 품질이 나쁘지 않은 MSI A750 요거 하시거나 물론 시소닉 GM이랑 비교하면 약간 처지긴 합니다 아니면 내 예산이 빡빡하다 싶으면 클래시 2 풀체인지 700값 때 요거 하시기면 됩니다 4070Ti일 때는 요거는 추천 안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넣은 슈퍼플라워 SF750 제품 요거 요것도 요새 좀 자주 나가는 그런데 아직까지 분량을 못 봐서 넣어놨습니다 요거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나 하여튼 요거 예전에 슈퍼플라워 사고친 것 때문에 생각렬 좀 끼고 저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번 자꾸 주문 넣는데 생각보다 분량 없고 저렴한 가격에 조립하기 불편하지 않고 또 AS도 괜찮다고 합니다 규정이 선출고를 해준대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중에 이슈 생기면 충분히 빼면서 여러분한테 이유를 얘기해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1 2 3 4 분 중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차후에 나는 뭐 지금 보드 좀 넉넉하게 터프 갔어 그리고 여기다가 7800XD 넣고 4090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혹은 뭐 5080 5090도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파워를 1000W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더 높은 전력을 소비하는 글카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넉넉할 거고 CPU를 바꿀 때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당장에도 소음이 줄어들고 고주파가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1000W로 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1000W는 좀 과하다 싶으면 뭐 850W 시선 있고 GM850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예상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E급에서는 그 밑에 거 한번 볼게요 3100M V2 혹은 DX21 얘네들 아니면 L600 Quiet 전면 C타입 지원하고 상단 순액 웬만한 거 다 호환되고요 아티컨 빼고 아티컨 두꺼워서 잘 안 돼요 460 라디 빼고 360 LS720 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새로 나온 크라켄 360 이런 거 호환 잘 됩니다 아니면 뭐 또 가성비 좋다고 쓰는 라니 이런 거 그런 거 호환 잘 되니까 이 중에서 선택하시고요 각자 특징을 얘기하자면 실제로 DX21 하고 3100M은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뭐 거의 똑같아요 LED 버튼 꾹꾹 눌러서 LED 바꿀 수 있고 전면 140mm 4펜 후면 140mm 1펜 한 게 있습니다 ARGB 지원하고요 그러다가 뭐 셋 다 메시타입이긴 하죠 그러면 L600 Quiet 뭔데요 얘는 LED 없어요 전면 3펜 후면 1펜 있는데 총 4개 대신 펜 소음이 조금 적습니다 LED 없는 대신 그냥 L600 보다는 품질이 좋은 펜이 들어가 있어요 강판 두께 같은 경우 DLXE 제일 두껍고요 마감 같은 경우 3100M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3100M이 원래 거의 10만원 간에 팔던 거 지금 할인해서 8만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보면 3100M V2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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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사고 싶다 그러면 DLXE 가세요 소음 좀 신경써서 상단에도 조용한 펜 달아서 LED 없이 짜고 싶다 싶으면 L600 가시면 됩니다 얘네들 공략 순행 다 되는 제품이니까 요셋 중에서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 같은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음 7600에 3960 Ti 그리고 700에 브론즈 파워가 갔을 경우에는 140, 140 중반 견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는 경쟁사의 13500과 비슷한 게임의 성능 혹은 13600K와 비슷한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 뭐 경쟁사보다 애매한 편이긴 한데 차후 지원이 잘 될 거고 윈도우 10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도 프레임도 좋고 그래서 13400이나 13500에 3960 Ti 가는 것보다 7600에 3960 Ti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안 돼요 근데 7600의 진가는 여기서 발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3960 Ti 말고 그거가 좀 더 높은 4070 4070하고 7600하고 짜면 13600K보다는 좀 저렴하게 13600K와 큰 차이 나지 않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600K에 4070 넣는 거랑요 비용 자체가 거의 20만원 가까이 싸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4070 쓰고 싶다 그럼 7600이 베스트 선택입니다 7600에 공렘쿨러 받고 아까 기가바이트 B650M 보드 집어넣고 거기다 4070 넣고 750W 골드 파워 딱 나오면 대충 여러분이 조금 더 줌다 쳐도 180 정도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현재라는 대부분 게임 FHD 프로 그리고 QHD에서 중상업으로 100프레임 이상 뽑으면서 지극게 줄일 수 있습니다 4K 하기는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7600에 마지노선 글카인 4070K로 갔을 때는 210만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텐데 QHD 1445으로도 대부분 게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화만 바뀌고 있죠 CPU 성능은 똑같아요 극화만 바뀌고 있는데 극화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더 높은 해상도 혹은 더 높은 옵션을 지원해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가정연습에도 적합하고 게이밍 용도에 가성빛게 짤 수 있는 AMD 140부터 210만원 견적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준전문가도 아니고 찐전문가용 혹은 하드게이머용 돈 좀 있으신 분들용 최고급 게이밍 PC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급 게이밍 PC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뉠거에요 7800X3D를 쓰느냐 아니면 뭐다 13700K를 쓰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아마 여기에 제가 깜빡이고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7800X3D를 왜 안 넣어놨지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7800X3D를 넣어놓겠습니다 게임으로 쓴다면 1등은 7800X3D에요 근데 다행이대로 쓴다 그러면 1등은 뭐다 750X3D입니다 이 7800X3D가 지금 70만원 정도에서 가성비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가성비 크게 있지는 않은데 근데 게임 용도로 13700K를 이게거든요 13900K라는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뛰어난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출시되자마자 첫 주? 첫 주? 첫 주라야되나? 이틀 사이에 22개나 팔렸습니다 22개나 팔려가지고 순수 게임 용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7800X3D로 조금 비교적 가성비 있게 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튼 여튼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수정을 안 해놨지 어 영상을 지금 찍는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에 수정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파란색은 약 70만원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아 요번엔 좀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양이 좀 부탁됩니다 어쨌든 인텔 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요 인텔 340부터 500만원대 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하지만 뭐 이거 산다고 카포처럼 프로가 되는 건 아니죠 12명에 나한테 맡기면은 30만원씩 넣을만 하지 어차피 PC 한번 사면 4년 5년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다면 뭐 할 말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전문가라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특정 툴을 이용해서 게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있죠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말고도 음악 작곡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설계를 했었거든요 토목과니까 아니면은 설계 쪽도 여러 가지가 있죠 토목도 있지만 그 금융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계도 있고 그런 쪽에 일을 하실 때는 컴퓨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작업물이 빨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시간을 줄여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진짜 찐 전문가용들은 이 PC를 갈만 해요 근데 수수게이밍으로 들어가기엔 좀 과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 좀 있더라고요 음 사실 그 말도 맞긴 한데요 근데 또 뭐 내가 월 500 이상 버는데 뭐 한 달에 30만원 해서 1년만 내면은 최고 게임피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또 이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낚시나 자전거 자동차보다는 이게 남자의 취미 치곤 좀 쌉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수수게이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볼만한 PC 라고 얘기를 할게요 양쪽 다 하여튼 이 정도 예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견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둘 다 이제는 있잖아요 거의 최고급 PC이기 때문에 용도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원컴 방송을 하든 렌더링 인코딩을 하든 뭐 영상 편지 음악 작곡 주식 사무용 영상 감상용 작업용 설계용 다 되거든요 다 되니까 여기선 태클 걸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 형도로 쓰십시오 다만 그냥 가격에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텔 쪽으로 가자면 137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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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3900K가 더 성능이 좋은 건 맞는데 게이밍에서 13700K 13900K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4K에서는 진짜 차이가 없어요 0% 차이 난다 할 정도 차이가 없고 QACD에서나 13900K가 2-3% 좋거든요 거의 체감 차이가 없으니까 게이밍은 무조건 13700K를 가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쓰는데 그것도 13700K 13900K 차이가 없나요 오 그것도 차이가 없어 그럼 저는 영상편집하는데 13700K 가도 차이가 없나요 아 그건 차이가 있어요 영상편집이나 렌더링 인코딩 쪽에 속하는 쪽은 13900K가 좀 더 좋긴 합니다 다만 그게 진짜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서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서 대충 멀티성으로 보면 얘가 3만점 정도면 얘가 4만점 조금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무조건 이거 가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대부분 그냥 13700K 쓰시고 그런 작업하시는 분들 조금 더 신경쓰다 쓰고 싶다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13900K를 보십시오 13900K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자꾸 출산하는 이유는 얘가 발열 잡으려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선비도 안 좋고 이거 쓸 바에 그냥 작업론도 쓴다 그러면 진짜 작업만 생각한다 그러면 7950X가 하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13900K는 잘 추천을 안 합니다 13700K를 우선 추천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순행은 좀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 LS720에 가이드킷 다 하세요 가이드킷 다 하면 3도 4도 더 내려갑니다 LS720의 경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쓰고 싶다 싶으면 이 크라켄360 쓰시면 됩니다 제가 수냉클론 좀 지켜보고 사야된다고 얘기했는데 크라켄 나오자마자 추천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실텐데요 크라켄 기존 제품하고 새로운 제품 바뀐게 거의 없습니다 호스 펌프 똑같은거 씁니다 그건 뭐 다른데요 펜 달라졌거든요 펜은 솔직히 검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불량이 난다는데 치명적이지 않고요 뭐 3개 다 고장나는게 드물고 고장 난다고 하는데 2개만 붙여놓고 하나 떼서 보내면 되니까 걱정말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 제품 쓰고 싶다고 하면 크라켄 저렴하게 가슴 빗게 쓰고 싶다면 LS720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13900K를 선택했다면요 이 두개로 온도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3,4도라도 더 내릴 수 있게 이 커세어 H170i 썼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위에 두개는 360라디인데 얘는 460라디라서 많이 차이 낫나요 3,4도 정도는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도 찍을 것 같은 거를 아싸싸이 90 몇 도로 스로틀링 걸리지 않게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요거 넣으시고 가이드 킨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밑에 적혀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 1770i를 i7을 못쓰는 거 아닙니다 i7도 써도 되긴 해요 다만 i9은 이 앞에 두개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뽑기운이 좋지 않은 이상 백둑 찌는 거 봅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Z690H 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에 꽤 괜찮은 사운도 들어가 있고 전원보도 뛰어나고 확장성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적당히 40만원 이하의 전원보 사운드 좀 중상급 보드 산다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Z69014하고 Z79014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기능적으로 다만 Z790 보드들이 레이어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판충수가 렘오버가 조금 더 잘 되는 기념이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렘오버가 크게 중요치 않다면 이 엣지 가는게 제일 비슷합니다 근데 나는 렘오버 좀 더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MSI 프로 Z790A 와이파이 가시면 됩니다 이게 MSI 제품에서는 좀 하위급에 속하는데 그렇다고 사운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원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i9 오버클럭한테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옵션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 선택하시고 나는 예산이 진짜 뻑뻑한데요 여성전님 몇 푼에도 아껴고 싶어요 그러면은 Z790UD 가시면 돼요 i9 커버되는 D5 보드 중에서 거의 제일 저렴한 보드 이거 하시면 되고요 성장님 싸고렘만 추천해요 저는 뭐 인텔 가성비 보고 가는거 아닙니다 좋은 보드 쓰고 싶어요 하면은 스트릭스 E 쓰세요 이 정도면은 진짜 필요한기는 다 있거든요 어지간한거 위급 별 필요 없어요 일단 이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도 비싸요 76만원입니다 여튼 용도에 따라서 보드 선택하시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세대 꽂았을 경우에는 5600 메모리가 그냥 다 지원됩니다 꽃기만 5600이 지원돼요 그래서 다 5600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5600 메모리가 얼마전에 이슈가 살짝 있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팀그룹 메모리를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버를 좀 해보겠다면 하이닉스 메모리 5600짜리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고 라이크로 메모리는 오버가 잘 안되니까 이건 오버용으로 쓰지 말고 노오버용 그냥 저렴한 메모리 찾을 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새 XMP 메모리 많이 사는데 XMP 메모리 분량이 좀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QVL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메모리 보드 호환성 기스트 거기에 있더라도 분량이 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XMP 메모리 웬만하면 사지 말고 저런 일반 메모리 사서 방열판 꽂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유명한 회사의 메모리 팀그룹이나 아니면 G스킷이나 이런거 설인이 다 유통하거든요 그래서 XMP 메모리 살 때는 내가 사용하는 보드와 사고 싶은 메모리 이름을 설인한테 카톡 보내서 물어보시면 알려줄겁니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설인한테 보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메모리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4번에 골라놨는 요게 호환되는 보드가 지금 엣지하고 아마 프로 밖에 없을거에요 이 기바 보드에는 목록이 없었던 것 같고요 요것도 그냥 막 사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웬만하면 4번은 잘 추천 안해요 1,2,3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래픽 카드는 4070T에 쓰기에는 13700K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업용도 쓴다면 13700K에 3060도 넣을 수 있겠지만 4070T에 13600이면 됐지 13700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 13700은 뭐다 4080하고 4090을 위한 CPU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CPU 그래서 4080 4090 내가 추천 제품 적어놨지만 아예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냥 사고싶은거 사세요 4080 중에 쓰레기 없고요 4090 중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신경쓰지 말고 사고싶은거 사시고요 다만 고주파가 낮은거 쓰고싶다면 기가바이트의 게이밍옷이나 어러스 마스터가 비교적 고주파가 좀 낮았어요 그거 추천드리고요 물론 펜 빠르게 도는 이슈가 살짝 있긴 한데 요새 나온 제품들은 그것도 해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건 크게 신경 안써도 되고요 기가바이트 걸 무조건 추천하는게 아니에요 할인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던 만리 제품이든 펜리 제품이든 뭘 안할게요 싸게 사시면 확실하게 다만 만리 제품은 약간 온도가 높아요 차라리 P&I가 낮을 수도 있겠다 여튼 온도가 높다고 못쓸 정도 수치까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8090은 굳이 4080, 4090은 제가 제품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시점에 좀 저렴한 제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굳이 추천해달라고 하면 게임의 옷이 추천할게요 참고로 4090으로 가면 480만원 13700K에 그정도 견적이 나올거고 4080 가면 340만원 견적 정도 나옵니다 SSD는 여전히 970 everplus를 가장 추천합니다 어차피 게이밍 용도에서는 여기서 여러분 P41가거나 980 프로 가봤자 차이가 안날거에요 다만 대용량 파일 옮기는 용도 이런거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작업을 겸한다고 그러면 3번이나 4번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은 가성비 제품이라고 넣어놨는데 여기서 굳이 가성비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3번, 4번에서 선택하는게 베스트 선택 4080 가신다면 850W FSP FSP 3.6 규격 지원하거든요 3.6 규격 지원하면 어 그 전력이 진짜 적게 소금할 때 60% 이상의 효율을 내주고요 피크치는 2배를 감당할 수 있고요 자기 출력량에 적혀있는 표기량의 2배를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 감당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케이블 같은거 12V 케이블 있잖아요 16핀 케이블 그런거 지원해 준다던지 뭐 다양한 이점이 있으니까 3.0 가면은 나쁠거 없습니다 요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GX850도 그 케이블은 있거든요 16핀 케이블 고런거 쓸 수 있으니까 요것도 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둘중에 올라가면 저는 당연히 FSP 거 갈 것 같아요 아니 4080은 850은 충분하니까 FSP 파워 선택할 것 같고요 4090용은 그 시설이 또 3.0 규격의 파워가 있습니다 버텍스 제품 요거 가시거나 아니면 FSP FSP G 프로 천압도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인지도는 시설이익이 조금 더 높죠 근데 FSP도 정통의 강호라서 3번이든 4번이든 아무 문제 없고 3번 4번이든 3번이 더 싸니까 저는 3번 우선 추천드릴게요 4090은 3번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4080은 1번 자 그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케이스 선택이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DS5000이 상단에 420mm 순행이 달리는 매단되는 케이스가 넌 안 돼 얘가 지금 그래픽카드 길이 호환폭이 좀 짧아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게이밍 오시 같은 게 장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뺄게요 빼고 420 날이 달고 싶은데 싼 케이스 찾는 분만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추천 안합니다 그건 뭘 추천 안 돼요 얘네들도 사실 우선 추천은 이 세 개입니다 3100M V2 혹은 L600 Quiet DLX1 막 그냥 뜨끈한 돼지 굿밥 같은 거는 DLX1이고 뜨끈한 순대 굿밥 같은 거는 3100M이고 L600 같은 경우에는 뜨끈한 굿밥 같은 느낌은 아닌데 이 두 개는 비교해서는 살짝 떨어져요 3100M이나 DLX1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는데 대충 공랭으로 좀 저섬으로 짜고 싶다고 할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셋 중에서 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 좀 고급 제품 쓰고 싶은데 성전님 얘네들도 가격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은 뭐다? P-UPEX 가세요 P-UPEX가 간판 두껍고 조립하기 편하고 확실히 좀 묵직한 게 있어 보입니다 요거 하시거나 나는 그래도 LED 펜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GTE501 가시거나 아니면 나는 420 라디 써야 되는데 좀 준수한 거 쓰고 싶으면 7000D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쯤에서 선택하면 돼요 고급 제품 하여튼 그렇게 가시면은 13700K의 4080 LS720을 짰을 때 DLX1 케이스 넣는다 치면 한 340만원 정도의 실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13700K는 12900K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에요 멀티 성능도 더 좋고 게이밍 성능도 더 좋습니다 싱글 성능도 더 좋아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더 빠른 능력을 보여줄 거에요 게이밍이든 작업이든요 따질 거 없이 특히 이 4080을 넣어 놔가지고 4080은 이전에 최고급 뭡니까 3090Ti죠 3090Ti 보다도 2에서 30% 가까이 높은 성능을 보여줘서 4K 한 6, 70프레임 아니면 옥션 타입에서 한 8, 90프레임 뽑아서 즐길 수도 있고요 QHD에서는 모든 게임 프로보로 빵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FHD에서는 과분하는 수준 하여튼 이 정도면 진짜 4, 5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인 거 같아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 13900K에 4090은 거 13900K는 아까 완벽하게 12900K에 상위 호환이라고 했던 13700K 보다도 싱글 클라이 좀 더 높고 거기다가 멀티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작업이든 그냥 간단한 창렬기든 부팅이든 이런 것까지 다 해요 더 빠른 능력을 제공하는데 게이밍은 솔직히 13700K는 별 차이가 없어요 4090은 없기 때문에 포켓에서 어타타 이제는 백프레임드 정복이 됩니다 옵션 좀만 타입하면 144 포켓 모니터도 쓸 수 있어요 고사인 게임 기준으로요 물론 작업으로도 4090은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요새 뭐 AI로 그림 그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뭐 AI 바둑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싸긴 하지만 비싼만큼 값어치 하긴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나 플래그십 제품이 밑에 중저가형 중가형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말 그대로 돈을 더 투자한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최고급 핏입니다 여기서 내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13700K에 4090과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산이 크게 내려가진 않아요 한 470 정도로 원래 500 한 10만원 줘야 했다가 470 정도로 3, 4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인텔의 최고급 게이밍 혹은 전문가형 PC 340에서 560만원짜리 보여 드렸고요 이번에는 AMD의 전문가형 PC 보죠 이거 7800X3D 급하게 넣은 느낌이 팍팍 나지만 여러분이 순수하게 게임만 한다면 이 7800X3D가 짱입니다 7800X3D 약 70만원 정도 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단어에서 찍어보면 될텐데 PC기안도 누르고 7800X3D 눌러봅시다 얼마입니까? 어... 좀 내렸네요 68만 5천 정도 합니다 멀티팩하고 정품하고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지가하면 정품 사는게 좋겠죠 어... 많이란다 1 자... 여러분 게임밖에 안 한다면 7800X3D로 하십시오 7800X3D는 사실 7900X3D라는 게임의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잘 뽑아줄 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순수 게임밖에 안 한다 그리고 뭐 다용도로 쓰긴 하지만 대부분 다 가정용도의 사용용도다 취미삼아 영상 편집하고 아니면 뭐 원컴 방송 게임 방송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사무용도 쓰고 그리고 게임을 한다 이 정도면은 7800X3D 가시는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7950X3D로 가면 되겠죠 이 두개는 보드하고 쿨러를 거의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견적은 똑같이 쭉 빼고 CPU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거기에다가 쿨러 같은 경우는 이 3D 제품은 온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3D 모델용으로 제가 밑에 적어놓은 거 있죠 RC1800 이거 써도 됩니다 이거 쓰시거나 좀 조용하게 쓰고 싶으면 농협 NH-D15 쓰시고요 혹은 펜타웨이브에 Z06D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 쓰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쯤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 같고요 잠시만요 아 보드가 지금 문젠데 보드를 살려고 하면 살 게 없다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음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터프 쓰는 게 맞을 거 같아요 B650 터프 플러스 쓰면 뭐 7950 SD 쓰든 7800 SD 쓰든 성능이 저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운드도 AS1200 쓰기 때문에 완전 싸구려 897 쓰는 거랑 좀 다르게 나름 나쁘지 않은 신호대 잡음비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노멀노멀하게 이거 쓰시거나 가성비 있게 이게 가성비가 좀 웃기긴 한데 이만큼 몰랐는데 딴 것들은 아예 품절 났으니까 제게 가성비에요 아니면 터프보다 살짝 좋은 놈 쓰고 싶으면 에어로 지가도 됩니다 그리고 아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거 그것보다 좀 확장포트 더 많고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스틸레젠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쟤네들이 전력소비량이 200대 중반 넘는 애가 없어요 뭐 7950 X3나 7800 SD는 200은 뭐야 150도 잘 안 쓰는데 7950 X 가야 200 중반이 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인텔은 13700K에도 300 가까이 쓸 때 있어요 13900K에는 400 가까이 쓸 때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250을 안 넣기 때문에 훨씬 분명히 저전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드를 신경을 좀 더 써도 됩니다 이어 1,2,3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뭐 이런 뭐 익스트림한 보드 안 써도 된다고 비싼 거 타이치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이쯤은 선택하시고 제가 보드가 아마 재입고가 될 텐데 언제쯤 입고 되냐면 5월달 첫째 주 둘째 주 사이 쯤에 입고가 된대요 그 때 더 가성비 좋은 보드가 살짝 보인다면 생방에서 언급해드릴 테니까 생방 한번 보이러 오시면 될 거 같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쯤에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5600 메모리를 우선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4800 메모리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그 이슈 있는 메모리는 일부밖에 없습니다만 호환성 이슈가 없더라도 5600짜리 꽂아봤자 표준은 5200을 적용됩니다 5200을 적용했을 경우 4800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클럭이 얼마 안 올라갔는데 렌터도 그만큼 늘어져 있기 때문에 1%도 차이 안나서 그냥 저렴한 호환 잘되는 4800 메모리 위주로 쓰십시오 삼성 하이닉스인데 삼성은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 쓰시면 좋을 거 같아요 뭐 간단히 6000 오버 정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버를 좀 더 빡세게 하고 싶을 때 물론 뭐 최대한의 발전 6400이 했지만 그 때 한번 사보시고요 팅그룹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 메모리나 하이닉스 DDR5 메모리가 불량률 이슈가 있던데요 좀 불안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팅그룹 메모리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EXPUO나 DOCP 메모리를 몇 개 넣어놨었는데 인텔로 따지면 XMP 메모리겠죠 걔네들이 지금 불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 다 하고 보내도 테스트 맵이나 리얼 벤치나 프라임 이런 거 돌려가지고 문제 없는 거 확인하고 보내도 혹은 게임 게임 플레이에서 문제 없는 거 하고 보내도 문제가 뭐 며칠 지나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특정 게임에서 좀 자꾸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천 안할게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바이오스가 안정화되고 CPU의 맨컨 수율이 살짝 더 오를 때 쯤에 그 때 쯤에 혹은 메모리 수율이 불량률이 좀 낮아질 때 그 때 제가 XMP 메모리 DOCP 메모리 뭐 이런 거 추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4070 TI 뭐 싼 거 쓰세요 윈드포스 그냥 싸서 넣는 겁니다 제가 제가 자꾸 기가바이트 나눠가지고 기가바이트 편해하는 거 아니냐 착각할 수 있는데 샵도나 기준 눌러보니까 제일 싼 게 윈드포스더라고요 그리고 중급에서 제일 싼 것도 게이밍이야 그래서 넣어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다른 거 있다면 충분히 문제 없으니까 4070 TI 젤리 수량이 별로 높아서 크게 차지 않나요 다른 거 쓰셔야 됩니다 많니까만 조금 온도가 높고 나머지는 진짜 P&I 쓰든 뭐 웨이코스에서 파는 토마클로 쓰든 벤투스든 다 문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 4급 정도면 3060 12가 쓰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뭐 게임 다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겠다면 예산이 좀 있다 나는 한 360만 쓸 수 있다 그럼 4080 보시고요 나는 500만원 중반까지 쓸 수 있다 그럼 4090 보시면 돼요 제 경험상 게임의 옷이 고주파가 좀 적어가지고 추천 목록에 넣어놓긴 했는데 이것도 그냥 취향껏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4080 90은 이슈가 없어요 뭐 볼베링 이슈 조택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 좀 민감한 분들이냐 테크 걸지 제가 꽤 많이 팔았는데 대부분 유저들은 아무 말 안 해요 고주파는 그냥 뽑기용이라서 어느 제품이 특별히 엄청 많다라고 이게 좀 어려요 비교 좀 덜 난 애들이 있다면 어마나 게임의 옷이 좀 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같은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보고 안되면 지금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이제 교체를 해주니까 바꿔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쯤 되면 979 F1 플러스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성비 좀 포기하고 980 프로 써도 괜찮고 P41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990 프로는 P41하고는 가격이 비슷하긴 한데 980 프로는 성차에도 별로 없는데 몇만원 더 비싸니까 그 갈 바에는 980 프로 하십시오 하여튼 저는 3, 4번 중에 선택할 것 같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4070 Ti 썼을 때는 750W 바로 충분하니까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4080, 4090 쓸 때는 좀 넉넉하게 1000W 쓰시는 거 권장됩니다 물론 4080은 1000W도 굳이 안 가고 850W 앞에서 추천한 제품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하는 이 제품들은 케이블 공화성 문제가 특별히 없었고요 분량률도 별로 높지 않은 제품이니까 어느 정도 믿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20 라디오를 다는게 안 이상 이 정도급에 갈 이유는 굳이 없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100M이나 디렉스1 이 굿박 같은 케이스들 선택하는게 가장 베스트 합니다 공레어 가든 수레어 가든요 다만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뭐 P600X 같은 거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7900에 4070타이로 가고 삼성네모로 가면 대충 260만원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78003D 가도 가격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얼마쯤 나오냐면 여기 얘네들 CPU 차이가 겨우 7만원 밖에 차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똑같이 가도 되거든요 7만원 플러스에서 또 270만원 중반 정도 할 거고요 78003D 들어가면 7900을 가면 260만원 중반 쭉 나옵니다 4070ti 접으로요 근데 7800X3D를 4070ti 접에 딱 넣기니 약간 뭐 너무 CPU가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7800X3D를 이쯤에 넣으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이쯤에 4080이나 여기에 7800X3D 넣어도 됩니다 아니면 4090쯤에 여기에 넣었을 때 7900X3D보다 7800X3D로 가면 CPU 가격이 거의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저렴해지거든요 그래서 총 가격이 4090에 7800X3D는 480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게임 밖에 안한다 그러면 7900X3D 가는 것보다 오히려 7800X3D가 좀 더 프레임이 잘 나오니까요 7900X4D하고 지금 408만원 나오는게 360이잖아요 7900X4D는 사실상 7800X3D랑 가격이 거의 같거든요 위에 올려보시면 보입니다 10만원 차이나네요 10만원 빼고 사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다? 350종 내에 구성이 되겠죠 4080에 7800X3D 어지간히 해상돼서 다 재미있게 즐기시는게 좋아 여튼 이제는 순수 게이밍 유저는 7800X3D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7800X3D 견적은 제가 그냥 별도로 올린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7800X3D용 견적 미리 올려드린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누르고 재채를 가면은 요거 있죠 특별편 요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요번엔 좀 위협했는데 다음번엔 좀 버강할게요 저도 영상 찍다가 알았어요 근데 펴 만들때는 눈치 못챘지 일단 7800X3D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7900X3D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7900X3D는 저전력 CPU입니다 전력소비량이 진짜 100W 될까말까 할 정도로 저전력 CPU인데 멀티 성능은 14600K 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13700X4D 노멀이랑 비슷한 정도의 멀티 성능이 나옵니다 13700K한테 살짝 지고요 하여튼 그 정도면 멀티 성능이 나오고 얘 가지고는 이제 웬만한 공략 박으면 다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넉넉하게 그 RC1800이나 펜타이브 Z06D 정도 박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4070Ti 넣으면 성능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밍에서 충분히 만족할 거고 멀티 성능도 괜찮은데 정선별도 괜찮아서 공랭으로 짤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7급과 맘먹는 멀티 성능으로 자극과 게이밍 둘 다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제표나 보면 될 거고요 권장 모니터는 QHD입니다 QHD44 모니터 권장이에요 7900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3D가 아니잖아요 3D 아닌 제품은 멀티 성능이 3D 제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싱글 성능도 그렇고요 거기에 4080 넣으면 게이밍에서도 4K에서 뭐 한 60프렘에서 100프렘 사이 잘 뽑아주고 790X는 13900K와 마음먹는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PC가 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4090으로 바꾼다면 사실 790X3D가 게임 성능이 조금 처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CPU도 같이 올려줘서 500만원에 견적 가시면 현존하는 가장 좋은 멀티 성능하고 비교해도 얼마 차이 안날 정도의 멀티 성능이 나오고 그러니까 작업이 인텔하고 비슷해요 인텔이 점수는 더 높은데 실제로 여러 툴을 돌려보면 펭균 멀티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먹는 13900K랑 맞먹는 작업 성능을 가지고 있고 게이밍 성능도 13900K랑 맞먹는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전성비는 13900K보다 좀 좋고 구성 가격도 13900K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는 수준이고 그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보드는 다음 세대 CPU도 지원해 줄 거기 때문에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 때도 좀 더 용이하겠죠 그런 견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형도 최고급 AMD PC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마지막 거는 장난삼아 늘 보여 드리는 건데 이거는 알죠 뭔지 알죠 뭔가요 제가 로또 되면 50분 견적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705X3D 이미 샀어 쿨러는 녹타는 아니고 제가 이제 RC1800급 박아놨는데 쿨러도 이미 샀어 그리고 보드도 익스트림 가지고 있어 X7X3D 메모리도 하이닉스 4800 메몬 16개 두개 사서 방열 번파가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409도 샀어요 저는 좀 저렴하게 사려고 펠릿도 샀습니다 펠릿 쓰고 240주로 샀어요 409 그 특가하는거 저도 뭐 도매사에 물건 받는거보다 특가가 더 싸거든요 카드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P41 는 안 샀어요 대신 PM9A5로 대체했습니다 이거 사고 파워더 1300W짜리 플래티넘 파워더 샀습니다 거기에다가 케이스는 오픈 케이스와 이거랑 똑같은건 아닌데 그래도 케이스도 샀습니다 그래서 700만짜리 견적 저도 만들었습니다 원래 로또 되면 사려고 했는데 꿈의 견적이라 그랬는데 로또도 안되는데 사는 바람에 지금 허리가 희청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 원래 4080 샀다가 포켓에서 게임하니까 좀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뭐 리뷰도 해야되는데 라는 변명을 하면서 40000을 샀어요 결국 40000을 사고 아잉 리뷰하는데 좋은 보드 있으면 좋지 이러면서 익스트림보드 가져오고 아잉 역시 뭐 어차피 그 cd cpu 다 살거면 제일 위에거 리뷰도 해야되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 이 PC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맞추고 마음에 드네요 로또 되면 사볼게요 실제로 제가 사서 쓰고 있는 견적입니다 여러분 로또 되면 사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7800 sd 에 뭐 409 꽂았어도 이거랑 차이가 없구요 그리고 뭐 QCD 해상도나 프레시드 쓴다면 대충 그냥 4070에 13600에 써도 이거랑 체감 잘 못 느낄거에요 이거는 그냥 로또 되면 사보십시오 더 설명 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1시간 40분 동안 5월 월급 견적 4월로 적어놨네 아 참 5월 월급 견적을 같이 달려왔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7800 sd 견적을 깜빡고 안나가지고 약간 미흡했는데요 아 설명이 그래서 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다듬어서 괜찮은 5월 견적으로 아니지 6월 견적이구나 2시간 떠니까 저도 지금 반쯤 정신이 나갔어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괜찮은 6월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편은 카페에 공유해 둘테니까 얼마든지 받아 가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trings Plug에 공부 상관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신이